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토스뱅크 등은 7월 1일자로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대출자의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대 연봉의 2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줄 예정입니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의 한도를 기존 10에서 100%에서 30에서 270%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행도 다음 달부터 연봉 이내로 제한한 규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